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 나오셔서 이름 적으실 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호스이시랑 팬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름 적고 운영해 주시면 되세요 1번부터 15번까지 나와주세요 1번부터 15번까지 나와주세요 2번부터 15번까지 나와주세요 2번부터 15번까지 나와주세요 2번부터 15번까지 나와주세요 2번부터 15번까지 나와주세요 12번 나올게요 이 노래 자기 전에 틀고 잠면 진짜 꿀잠짜는 노래 이거 되게 세상과 우주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다는 그런 곡이에요 뭔가 외계인과 성향에 빠진 느낌일까 가사가 나의 노래가 더 나요 자꾸 두 번 또 들어가네요 해빛이 오늘 새빛이 어땠어요? 좋았어요? 많아요? 무슨 코너가 제일 재밌었어요? 네가 숨고 있을 땐 가르치지 않을게 기도해 나는 그 땅에 걸렸던 마음만 나는 별이 그려는 바지국을 따라 걷다보면 내 마음 보일까요? 별들이 쏟아지는 내 모습은 언뜻 가요 되게 영화관 같지 않아요? 저 처음에 찍을 때 아무래도 이런 노래요? 아 영화관이에요? 여러분 영화 추천해줘요 영화 영화 조커? 조커 어때요? 재밌어요? 조커 너무 하고 싶은데 아 영화 개봉했어요? 네 했어요 꼭 봐볼게요 1번부터 12번 나올게요 1번부터 12번 나올게요 여러분 진짜 저희 직원 스태프분들이 진짜 센스 넘치는게 제가 좋아하는 하늘머리를 준비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샤프들 오늘 장은 잘 잤어요? 뭐 잤죠? 샤프들 저도 떨려가지고 잠을 좀 샜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 마음이 좋고 해서 오늘은 푹 질 것 같애 햇빛 좀 그렇죠? 안되나요?